자 그러면 우리 ETF 이야기도 바로 한번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서 박근영 부장님이 제 영역을 침범하셔가지고 야 K-POP ETF 이런 거 제 비장의 무기였는데 먼저 노출을 하셔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사전홍보 네 전전긍긍하다가 밑밥을 깔고 하셨다고 봐야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할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ETF 전문가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파봤습니다 K-POP ETF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자 어떤 겁니까 이게 SEC의 K-POP ETF 상장 신청서예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별 내용이 아직 없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Exchange Traded Concept Trust라는 이 회사가 이 ETF 상장을 신청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주소라든지 이런 게 적혀있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리니까 K-POP ETF라고 이름이 상장 신청서에 이름이 딱 하니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또는 어떤 종목이 얼마 비중으로 들어갈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얘기는 내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탁프로님이 저한테 장중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 말씀하시면서 내일 나랑 같이 하자 하루 기다려라 하루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은 제가 계속 외근 중이어서 여기까지만 리서치를 끝냈고요 종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탁프로님 오시면 종목이라든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유사한 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ETF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랑 차별점까지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뜸들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뜸들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맨날 맨날 출연하니까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뷰 네 프리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죠 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ETF도 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또 제가 최근에 또 부진 ETF 시리즈들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부진 ETF 시리즈 10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수급부터 먼저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급은 외국인이고요 특히 선물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코스피 즉 현물 외국인들 순매매인데요 오늘 무려 7200억이었어요 현물 이거는 현물 이거 코스피입니다 주식을 진짜로 판 주식 그리고 이 중에서 바스켓으로 판 게 얼마냐 이게 바로 비차익 거래인데 중간에 있는 거고요 바스켓으로 판 게 4100억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7200억 팔았는데 이 중에 바스켓 10개 이상 종목으로 묶어서 판 게 4천억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펀드플로우 특히 글로벌 펀드플로우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머징 마켓으로 돈 들어오는 거 대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 반도체 기술 경쟁력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박근영 부장님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인건비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인건비 얘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인건비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나노나 4나노 쪽에서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력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의구심이 현물매도 특히 비차익매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마지막으로 선물 얘기 좀 드릴 건데요 선물은 제가 계약수로 보고요 앞서서 현물이나 비차익거래는 금액으로 봤는데 선물은 계약수로 봅니다 선물도 가끔 가다가 금액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물은 기초지수의 포인트 곱하기 승수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기차지수의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그 선물은 계약수로 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만기 누적으로 보시면 계속 파란색 순매도입니다 순매도 근데 오늘 얼마까지 순매도가 올라갔냐면요 2만 7천 계약까지 순매도가 올라갔습니다 혹시 솔프로님 제가 3월 만기 때 외국인이 몇 계약 매도로 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긴가민가 1만 5천 계약 매도로 1만 5천 계약 매도로로 보냈습니다 즉 3월물 매도를 6월물 매도로 1만 5천 계약을 넘겼습니다 포지션을 넘긴 거 이상으로 지금 네 넘긴 거 이상으로 지금 순매도가 쌓였고요 그리고 1만 5천 계약 순매도 롤오브 한 것까지 합치면 무려 4만 계약을 넘어섰어요 4만 계약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아마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4조 이상일 거예요 그만큼 선물 외국인들 쪽에서는 강하게 아랫 방향 쪽으로 하락 방향 쪽으로 배팅을 좀 세게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결합해 보면 좋을 거 없다 그리고 FMC가 5월 4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에도 FMC 있는데 거기서 빅스텝, 금리 인상, 50pp 인상, 금리 인상 그런 것까지 거기에 따른 이머징 마켓의 충격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는 계획에 넣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리니까 정말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좀 위로를 드려야 될까 특히 제가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어요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상해 락다운이 풀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진정된다면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차이나 관련된 ETF들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의 하재석 애널리스트가 제가 뽑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5월 ETF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추천 ETF를 좀 짜봤어요 참고로 저는 삼성 자산 운용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ETF를 추천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권사에 있는 후배 애널리스트의 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친구의 뷰를 보면 딱 느낌이 오시나요? 주식 보면 배당 성장주, 퀄리티, 밸류, 그리고 액티브인데 혁신기술 테마 액티브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왔어요 배당 성장 그러면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빨간 글씨로 영어 지수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나스닥, US, 로우볼 혹시 로우볼, 솔프로님 전략 혹시 아시나요? 로우볼? 정확히 모르겠는데 변동성 낮은 종목으로 그러니까 배당주인데 배당주인데 변동성 낮은 배당주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성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배당주로 배당주 지수인데 그걸 첫 번째로 꼽아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은 게 퀄리티 플러스 밸류 그러니까 퀄리티 거기에 밸류가 들어가 네, 밸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만 들어가니까 아마 좀 너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마지막 ETF는 혁신기술 테마 액티브라는 ETF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잘 뜯어 보셔야 될게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혹시 딥서치라는 회사 아시나요? 딥서치? 네, 텍스트 마이닝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 보고서 이런 걸 보면 문장, 텍스트 하나하나 다 분석해가지고요 아, 지금은 이런 테마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회사거든요 실시간 검색어 같은 느낌의 네, 맞습니다 기술, 사업 보고서 텍스트 베이스 정보를 갖고 있는구나 네, IR 보고서 이런 거를 다 학습을 하면서 지금은 어떤 테마가 핵심입니다 화두입니다 이거를 뽑아주는 일종의 AI 업체예요 이 업체가 지금 뜨고 있는 테마를 골라주면 거기다가 퀄리티, 즉 어닝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뽑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뜨고 있는 테마 중에 어닝이 나오는 걸 골라준다는 뜨고 있는 테마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텍스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회사들, 이런 테마들을 꼽는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라든지 일반 분석하시는 분들의 뷰랑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느낌은 어쨌든 공격적인 성향의 포트를 제시하시는 건 아닌 거네요 트렌드 팔로잉이죠 지금 뜨고 있는, 핫하고 있는 그러니까 5월의 NH의 제시한 전략이 네, 맞습니다 약간 로보리티, 배당성장, 밸류를 두 개 놓고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서 트렌디한 쪽이 되는 걸 보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NH의 시각도 5월을 좀 강하게 먹으려는 어떤 이런 의견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네, 굉장히 지키자라는 성격이 강한 거죠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보통 대체 투자 이런 쪽은 ETF를 추천을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ETF라는 것도 결국은 주식, 위험자산, 채권, 안전자산 이거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커머더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추천을 안 하는데 무려 3개를 넣더라고요 구리 실물은 당연히 구리 쿠퍼 관련된 구리 ETF고요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농산물 이런 식으로 약간 대체, 대안 투자적인 성격의 ETF들을 대거 포진시키면서 지금은 전통 자산은 둘 다 안 돼 주식, 힘들어 채권, 한국은 다행히 채권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은 빅스텝 예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도 글쎄, 보통은 ETF를 포트폴리오 꼽으라고 하면 주식 ETF, 채권 ETF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오히려 대체 투자, 대안 투자 그러면서 히토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좀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한번 뜯어볼 만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자재 인플레이션 쪽으로 모른 포트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은 좀 피해가라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어떻게든 주식을 안 하는 포트폴리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롱숏 ETF 중에서도 롱숏 ETF가 있어요 롱숏 ETF라는 것은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향성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롱숏 ETF 퍼스트트러스트라는 회사의 롱숏 ETF를 가지고 왔는데 하이퀄러티, 롱, 로우퀄러티, 셧 뭐 이런 식으로 퀄리티는 그냥 쉽게 실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편리션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실적이라고,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빵빵빵빵 찍히는 거 그러면 롱바스켓 쪽에 있는 거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롱바스켓 쪽에는 뭐가 있냐 이걸 보시라는 건데요 롱바스켓 쪽에서는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왜 롱바스켓에 있냐 좀 의구심을 많이 가시실 텐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이 잘 팔려요 아이폰 13, 특히 아이폰 13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약간 고액, 프리미엄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400만 대 정도가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가이던스였는데 주문량이었는데 1300만 대까지 늘렸어요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역시 애플이 잘 팔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예요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롱바스켓에 있고요 그리고 숏바스켓에 있는 것은 나스닥 100 선물이에요 즉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거다 시장을 쇼 때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롱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ETF는 반드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를 뜯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제일 로우 퀄리티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시장이 로우 퀄리티라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가장 피해볼 수 있는 종목은 성장주다 그러면 성장주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게 나스닥 100 선물이 아니겠냐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간 오버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국 ETF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한국 ETF는 그렇게 딱히 드릴만한 게 없어서 또 해외 ETF 중에서 또 재미있는 거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임원진의 임원진의 인격을 평가해서 그 회사 임원진의 캐릭터가 종합인격 점수가 높은 종목으로 투자하는 ETF가 나왔더라고요 도덕책 같은 ETF가 우리나라에? 아니요 글로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CEO 스코아라는 회사랑 컨택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CEO 스코아라는 회사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바스켓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C라고 리턴 온 캐릭터라고 ROC 모델에 의거해서 상장된 ETF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고요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이 상위에 들어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공교롭게도 비슷해요 애플은 빠지는 데가 없네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구나 또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ETF 방송이지만 ETF 방송이지만 해외 종목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종목에 좀 많이 실망을 느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내용들은 다 하재석 위원회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마존, 애플, 그리고 벅셔, 해설웨이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리고 코스트코 그러니까 아마 이 종목들을 보시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일하기 좋은 직장 일하기 좋은 직장과 이 종목에 들어있는 임원진의 종합인격 점수가 높은 그 회사랑 좀 일치되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한국 종목들도 여기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말에도 일하기 좋은 직장 보면 근속연수 따져보라고 했었는데 보통 직원들이 떠나기 싫어하는 회사들인데 그런 건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ETF 아이디어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제가 옛날에 리포트 쓰면서 뭐까지 해봤냐면요 화장실 개수 개수 왜냐하면 화장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회사가 아닐까 복지가 좋은 건가요?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은 재미없나요? 화장실 개수 화장실에 가 있는 시간 이런 거 한번 좀 해보면 시간 얼마나 상사들이 괴롭히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있을까 3%의 사장실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유 저기는 뭐 독서실입니다 독서실입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한 번 누가 괴롭히는 겁니까? 정 대표님 때문이겠죠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최창기 보문장인과 함께 오늘 ETF 흐름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이경민 팀장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모시고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 지금 4월 마지막 주 4월 막 주에 투자에 관한 이야기 또 5월과 6월은 어떻게 시장이 갈지 뭐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볼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해 주신 우리 최창기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친구들에게나 permis 저녁